안녕하세요. 봉천동 황금손 햄찌입니다. 요즘에 뉴트로가 유행인가봐요. 정말 예쁘지 않나요? 아주 예뻐! 인스타그램으로 먼저 간단하게 올려봤었는데 강좌 영상을 원하셔서 빠르게 만들어봤습니다. 함께 그려볼까요? 깔끔하게 그리고 싶다면 동작, 캔버스에서 그리기 가이드를 활성화시켜줍니다. 그 아래 편집 그리기 가이드를 들어가볼까요? 격자선의 두께 또는 격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위에 보시면 색도 바꿀 수 있어요. 그리고 불투명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. 오늘 사용할 브러쉬는 버터나이프 브러쉬와 소프트 도우 브러쉬 이 두가지를 사용해볼거에요. 사원을 그려줍니다. 위에 모양 편집이라는 창이 뜨면 눌러주세요. 그러면 편집을 할 수 있게 파란 점들이 생길 겁니다. 이 점들을 이동해서 그렸던 선을 정리해줄 수 있어요. 이동 툴을 눌러봅니다. 자석이 켜진 상태에서 두 손가락을 화면에 대고 모아주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제일 작은 원 넓은 원 맨 아래 이 면까지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먼저 배치시켜줄거에요. 원을 복제해서 하나씩 배치시켜줍니다. 그리고 선을 연결해서 캔의 외곽선을 완성해줍니다. 레이어를 두 손가락으로 짚어서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주세요. 그리고 속을 꽉 채워서 채색해줍니다.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버터나이프 브러쉬는 브러쉬 자체에 이런 텍스처가 포함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이런 텍스처 느낌을 살려줄거에요. 그 다음은 이제 캔의 속을 채워볼건데요. 새 레이어를 추가해주고 클리핑 마스크를 사용해줄거에요. 클리핑 마스크는 이 영역 안에서만 채색이 됩니다. 보시면 선을 이렇게 그어도 딱 이곳에만 그려지죠. 아주 편리한 기능이에요. 캔의 윗면과 아랫면을 그려볼게요. 우리가 캔을 두개를 그릴거거든요. 이쯤에서 하나 더 복사해줄겁니다. 레이어를 하나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다중 선택이 돼요. 이 상태에서 그룹을 눌러주면 여러 레이어를 그룹화 시켜줄 수 있습니다. 그룹으로 묶인 상태에서 화살표를 누르고 살짝 크기를 줄여봅니다. 그룹을 왼쪽으로 밀어서 복제 그룹 하나는 옆으로 이동시켜서 두개를 두고 그려볼게요. 자, 클리핑 마스크 기능으로 색을 한 번에 바꿀 수도 있어요. 이 상태에서 새 클리핑을 하나 추가하고 위에는 남아있죠? 이 마스크에다가 색을 부어줍니다. 그러면 한 번에 색이 부어지죠. 이 두 레이어는 합쳐줘도 상관이 없습니다. 다시 한 번 해볼게요. 여기를 파란색으로 부어줘볼게요. 한 번에 색을 변경하고 싶을 때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. 캣 보면 각진 부분 있죠? 이 부분에 좀 빛을 더 받겠죠? 좀 더 밝은 색으로 쓱 그어주고 또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하얀색으로 줄무늬를 그려 넣어줍니다. 무언가를 추가할 때마다 레이어 사용을 습관화 해주시면 다시 되돌리기가 아주 수월해요. 여기서부터는 캔에 있는 무늬 그대로 그려주면 됩니다. 오늘은 클리핑 마스크 활용을 많이 할 거예요. 펩시 병뚜껑이 무늬로 그려져 있더라고요. 우리 캔 그릴 때랑 마찬가지로 병뚜껑의 실루엣 덩어리를 먼저 그려주고 클리핑 마스크를 추가해서 좀 더 쉽게 무늬를 그려 넣어줄 거예요. 이 색 조합들은 패키지를 보면서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죠? 제가 하는 거 보시면 클리핑 마스크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. 얼마나 좋으면 그렇겠어요? 그림자 같은 경우는 진한 색으로 그려주고 나서 레이어 속성을 곱하기로 변경해주고 불투명도를 조절해줍니다. 위에 이제 글씨를 못 쓰니까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볼게요. 다 쓰고 나서 이렇게 잘 안 맞잖아요? 그럴 때는 이동 툴에서 왜곡 옵션으로 바꿔주고 막 끼워 맞춰요. 여기가 꺾여서 이 부분에 그림자가 들어가거든요. 한번 추가해볼게요. 추가하기 전에 여기에 있는 레이어들을 하나로 합쳐줄 겁니다. 그룹의 이 작은 팔을 누르고 병합을 눌러주세요. 이 상태에서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클리핑 마스크로 변경해줍니다. 브러쉬는 소프트 도우 브러쉬로 바꿔줬어요. 이 브러쉬가 없으신 분들은 본오보 브러쉬나 소프트 에어 브러쉬 같은 부드러운 브러쉬들로 그림자를 자연스럽게 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우개도 같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살살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도록 지워줍니다. 그리고 나서 그림자 레이어의 속성을 음... 사실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걸로 취향껏 하시면 되는데 저는 빼기로 한 번 해볼게요. 불투명도도 조절해주고요. 그림자 색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 색조 채도 밝기에서 이 세 가지 값을 조절하셔도 됩니다. 그럼 또 다른 느낌을 표현할 수 있겠죠. 자,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?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또 하나의 클리핑 마스크를 추가해주고 하얀색으로 빛을 줄 거예요. 빛을 받는 부분에 칠해줍니다. 제가 지금 앞에 캔을 두고 보고 있는 그대로 빛을 그리고 있는데 촬영 중이라서 제가 양쪽으로 조명이 두 개거든요. 그래서 지금 캔에 양쪽으로 빛을 받고 있네요. 이 레이어 속성은 오버레이 이게 좀 빤딱빤딱 거리는 것 같다. 이걸로 해줄게요. 짜잔! 이렇게 뉴트로 펩시가 완성됩니다. 고생하셨어요, 여러분. 이 옆에 하나는 여러분이 한 번 그려보세요. 알겠죠?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. 모두 즐거운 그림 그리세요. 안녕